복수가 잘 안됐어요. 과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외 해줄까요? 복수 과외? 이젠 내가 망나니가 되어줄게요. 난 또 내가 진짜 별로여서 떠난 줄 알았죠? 그럼 이제 날 이용 안 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요. 그 부분은 날 거절하면 사랑인거죠. 복수가 아니라 불안서 있어요. 보지 말고 예쁜 것만 봐요. 이건 안 예뻐요. 나를 위해 처지는 아멘칼춤인데. 그냥 도와줘요. 끝까지. 보고 싶었거든요. 할께요 망나님. 할께요 망나님. 할께요 망나님. 그렇게까지 다 해주려고 해요? 무슨 확신이요? 확신보다 더 큰 확정이네요. 전에 한번 말했잖아요. 나한테는 아주 힘든 계절이 있습니다. 후려 과외 해줘서 깨달았죠. 아.. 그 사람이 나의 꿈을 했다. 선배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면 해보죠 뭐. 난과는. 진짜요? 들어갈까요? 봅시다. I don't wanna talk about it. I just wanna hold your head. Oh you know when you're really I'm holding on. Are you 다른 상황에서. 다르게 만났으면. 지금과는 달랐을 거예요. 덤던 모습인데. 난 여전히 오래 주말했을 거에요. 우리 이때 다 왔어요 여기가 끝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